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잘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개같이 한 번 져 보자. 한 번 도와주실 거예요. 이거 끊이지? 저것도 먹으러 가는 것 같은데? 이리 와 나와봐. 강아지 지금 잘 있어요? 3시쯤에 도착할게요. 그럼 전화 드릴게요.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. 쇠를 쇠로 하라고 해서 쇠로 했는데 걔가 그걸 다 물어뜯어서 강아지를 집에 안에 넣어놨대요. 그래서 안쪽에 묶여서 똥을 그 안에서 싸고 있나봐요. 그리고 심지어 비가 와가지고 집 안으로 들이치고 막 그러나가요. 그래가지고 지금 안 좋은 상황이라서 급하게 임시부를 맡아줄 때를 지금 찾고 있는데 그래서 강영국 형님한테도 연락을 해볼 생각이고 지금 저희가 당장 가서 데려가야 될 것 같아요. 사무실로. 사무실로 데려가야 될 것 같아요. 사무실로 데려가야 될 것 같아요. 사무실로 데려가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어떻게 지금 거기서 있는 것 보다 나으니까. 사무실로 데려가야 될 것 같아요. 앞으로 능력이 하려고 4월에 이끄 수 있어. 이끄 수 있어요. 사무실로 데려가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진짜 큰일이야. 우리가 가서 호떡이를 데려올 거야. 진심이야? 진심이야? 어떻게 해? 우진이랑 나랑 종준이랑 사이서 가서 차에다 실어서 대꾼 거거든? 너넨 여기 삶의 터져들 말이야. 아 근데 왜 이렇게 일 거야? 안에 막 집이 비가 부딪히고 막 그다다니. 아 비가 사는 거 같아. 빨리 대해봐야 될 거 같아. 입술 안 나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인데. 조민지, 조민지 영상을 안 봐. 귀여워, 뛰는 거 봐. 조민지, 조민지 영상은 안 봐. 와, 한 번 더 했을 때. 조민지 영상은 핫도그를 통제 안 받겠지. 조민지 영상은 받겠지. 고등수티비나 받겠지. 야, 지금 출발할 거 같아. 자, 한 번 가봅시다. 저번에 갈 때 이제 제가 백드라이브 안 들려서 삐졌잖아요. 백드라이브도 좀 먹으면서 갈게요, 여러분. 상어, 이게 스파이시 치킨버거에 콜라는 제로크에 가주세요. 먹어볼까? 금액이지. 아, 존나 먹을 줄 모르네. 맥날은 상아이 치킨버거지. 아, 나도 존댕버거가 되겠다. 비오는 날은 극냉이야. 근데 그게. 왜, 원래 비오는 날은 극냉이야. 왜 소리야. 독화전. 반동물 줄 모르네. 강아이. 아이씨 치킨버거에. 일구구구 버거까지. 버거 두 개 드세요? 아이씨 치킨버거에. 버거 두 개 먹어도 되냐? 되지. 일구구 버거제. 스낵랩까지. 네, 죄송한데 스낵랩트 하나만 더 추가 시켜줘요. 치킨 스낵랩트 하나만 더 추가 시켜줘요. 치킨 스낵랩트 하나만 더 추가 시켜줘요. 치킨 스낵랩트 하나만 더 추가 시켜줘요. 네, 없어요. 왜 이렇게 많이 시켜줘요? 네, 맞습니다. 아니, 호뚜기까지 시키는 거야? 햄버거를 네 명인데 다섯 개를 시켜. 너 먹지 마? 나도 먹자. 자, 이거 보세요. 그렇게 많이 시켜줘서 콜라는 또 제로 콜라를 시켰어? 살쪄. 양심은 있네. 어, 살쪄, 살쪄. 너, 조금만 기다려. 저한테 밥 먹고 갈게. 너 형들이 밥 먹고 배가 좀 맛있는 거 먹여줄게. 밥 먹어야지. 우리도. 이 비무스 잘해요. 이 비무스 잘해요. 이 비무스 잘해요. 고마워 엄마 오늘도 충ข의 둘이 짧아졌네. 아이고 여기 안에 똥천지가 됐네 아이 좋아 잘 있었어? 기다려 기다려 할머니에서 빨리 갔다 오자 할머니! 할머니 안녕하세요! 할머니! 저기 계신다 거실에 안녕하세요!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? 안녕하세요 차에 집을 가지고 왔어요 저 이거 싫어갈 집을 할머니 밥 언제 줬어요 쟤? 네? 저 병원 데리고 가려고 차라리 밥 중계하나? 네 중계해야 되는데 언제 줬어요? 조금 할까 점심 점심 괜찮아요 괜찮아 내일 가면 되지 안녕 두고 올라왔다 이 잘라 가만히 있어 야 야 똥히요 가만히 있어 세끼야 알았어 어떻게 커요? 나가자 뭔데 뭔데? 아 왜 시꺼해? 아까 빅맨 먹은 거 손 좀 떨어먹어봐 놔서 뛰자 놔서 잘 쌓아가 오래오래 안 올라 오케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잘 키우고 좋은 데다 보내고 도시 방향 공회장 도시 방향 공회장 25.5km 어 이런 큰 거 어 괜찮다 미쳤다 아 이런 거 좋아했어 그때 엄청 좋아했었는데 4개 만 원이래 금방 콕콕아 너 임마 어? 너 출세 됐다 너 출세 됐다 임마 너 어? ㅎㅎㅎ 코덕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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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경 Block 셀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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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 와 처음은 처음이지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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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쉿. 아 너너너너너너넛 아우 쉿. 안 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. 안 돼 발에 다 묻었어. 휴지 휴지. 야 너 그냥 싸버리는 스타일이구나? 얘 많이 참았나 봐. 그러네. 나오자마자 그냥 싸버리네. 이거 근데 엄청 미끄러운가 보다. 어떡하지? 아무것도 참아가지고. 야. 이 유튜브를 더 줘야 되겠다. 아 얘 어디 쌀 것 같다 딱 보니까. 두 개에다가 쌀아? 안 돼 안 돼 안 돼. 일로 와 일로 와. 야. 야 일로 와. 나 이거 쌀 때 찍고 있다. 아니야 아니야. 야 야 야 안 돼. 여기야. 여기. 아니야 여기.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. 안 돼요. 아. 씨. 씨. 아. 아니야 아니야.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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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고 있어. 저쪽 앉아도 있어 나와. 어 냄새. 아. 진짜 탈과지. 여기 소울강아지라면 냄새가 좀 다르네. 뭐야. 그냥 해 그냥 해. 아빠. 이 형도 밤이 없는데. 털이 진짜 쪘다. 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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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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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ommy. Wow. Arty. 화두누가 깊게 화 этойiste입니다. ibl GO. 있어요 있어요 치료 중에 부작용의 사망도 있기 때문에